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간밤 미국 증시도 장중 폭락을 했고 러시아 증시도 8% 넘게 빠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나토의 동맹국들과 함께 동유럽에 디플로이먼트, 군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여기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회의, 화상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에 유럽의 리더들과 벌일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화상회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유럽 붕대 파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 주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저 나눠보시죠. 네, 한밤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막 들끓었습니다. 전쟁이 진짜 나는 거 아닌가. 유럽에서는 시장이 바로 활용했고. 그렇죠. 러시아 증시가 크게 빠지고 이랬는데요. 진짜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체를 잡고 가는 줄 알았더니만 거기에 실망을 해서 영국, 블란서, 독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할래. 전부 다 함께. 그러니까 바이든 잠깐만 우리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강민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폰테라이언 집행위원장부터 샤를미셀, EU 상임의장, 그다음에 블란서, 독일, 이태리, 그다음에 볼스 존슨까지 다 지금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군사적 대결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동유럽과 발트 3국의 어떤 군사적인 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합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의 끝에는 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이거는 1999년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소련 시절 때 핵무기가 제일 많던데요.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게 바르셀바 조약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런 이유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서 멀어져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나토에 가겠어요. 지금 바르셀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됐기 때문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 미국의 의견은 6대 4 정도로 군사적인 힘을 썼으면 안 된다가 6, 써야 된다가 4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국내 정치의 어떤 그립을 못 잡는 부분을 이걸 통해서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태를 제일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변동성을 갖고 오는 그런 화약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나 평가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 중국이 대만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얘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아트캐신입니다. 아트캐신은 최근에 하락장이 오히려 매도자를 몰아내고 매수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학살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Believe me, 저를 믿으세요라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시장이 back,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면요. 자, 현재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다면 늦봄 그리고 Early Summer 초여름까지 계속 팔 것이고요. 그때 디퍼런스,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월요일 나온 폭락장은 주식 시장의 좋은 워시아웃 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케시는 지금 작년부터 자기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면 인플레이션 곧 좀 도달한다. 올해 1분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산물가 하락은 올해 내로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해요, 아트케시는이. 중국이 언제부터 공급이 좋아지냐면 춘제부터 동계올림픽 그 사이를 지나면서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저점 확인을 하는 부분. 그것이 지금 시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아트케시는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올해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터닝 포인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캐시니 이사인데요. 몇 가지는 자기 전망이 틀렸어요. 10년물 국제금리 1.35에서 지금 전환점이 된다고 그랬는데 1.35는 진작에 지금 날라갔죠. 그다음에 S&P가 10% 이상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느냐도 여기에 지금 끼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트케시는이 이 말은 맞아요. 연준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다 공급해서 나오는 거지 진짜 소비가 호황이 되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아트케시는이 정확히 지금 찝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트케이신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영웅 후보님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